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 의원 8명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혜노, 이용범, 김진규 등 8명의 시의원은 조례입법 활동과 주민소통, 원도심 재생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인 우수의정 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의원들은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지방의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